자 다음은 미래에셋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셋 제가 2005년도에 처음 직장이 미래에셋이었어요 네 그때 정말 변해 코친디아 친디아 뭐 이런거 행복만낙인가 뭐 이렇게 해서 진짜 변해 2년만에 원금되고 그랬는데 갑자기 서브프라임 오더니 미래에셋 갑자기 개박살 나면서 주춤하면서 다시 좋아졌죠 자 이달의 마케팅 이슈에요 암주요치료비 통합암 월지급 수술보장이 지금 출시가 되었습니다 뭐 채징량 뭐 여러가지 어린이 보험도 나왔는데요 한번 뭔지 볼게요 일단 신규특약 엠케어건강 엠케어건강 간편고지 암 걱정없는 암치료비죠 암주요치료비 18억 아예 30억이라고 하죠 자 보장기간도 5년부터 10년까지 늘어났구요 보장기간도 천만암부터 1억이 500부터 1억 5천으로 약간 슬림해졌습니다 통합암도 전의암 원발 전의 없이 유사암에서 전의가 될 때까지 근데 암보험은 미래에서 또 보험료가 매우 저렴해요 두경부암 위 부위별로 각각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월지급형도 10만원부터 100만원까지 암진단시에 일단 매년 매년 진단받고 36개월 확정지급을 매월 지급을 해준다 수수비도 300 얼마까지 됐죠 350만원까지 질수 350만원까지 나쁘지 않아요 10월 이슈상 유병자보험도 지금 374개로 예외질환이 좀 많이 대폭 넓어졌습니다 암주요치료비 암주요치료비는 10년 5년에서 500에서 1억 5천까지 보장기간도 확대가 됐구요 보장구간도 확대가 됐습니다 암진단 후에 암주요치료비 최대 18억까지 그래서 정액형은 3억 비례형은 15억 합산 18억까지 이렇게 나왔구요 암주요치료비 암주요치료비 플랜은 암주요치료비의 통원비까지 그래서 이 모든걸 넣어도 가성비 좋게 구성이 가능한데 보험료는 좀 비싸긴 하네요 그죠 10만원대 그래서 암진단 후에 암주요치료비 최대 18억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게 매우 큰 장점 암주요치료비 최대 3억 암주요치료비 비령은 15억 합의 18억 상급종합병원 통원시에 80만원 이렇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구요 복잡한 암보장 설명듣다가 암에 걸릴 것 같아 뭐 그래요 하여튼 부위별로 10개 각각 원발암 전의암 보장이 된다 이게 포커스에요 네 나머지 없습니다 각각 부위별로 암진단시 감액 없이 보험금 지급이 된다 원발 최초암 그 다음에 전의암 전의가 내는거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거 신규특약이에요 월지급 치료지원금 암진단받았다 실제 치료 여부 상관없이 매월 치료비가 나온다는 겁니다 최초 100만원씩 36개월이면 3600배 암진단비가 월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대 1억 2천 진단비가 그래서 100만원씩 계속 나온다 비갱시형은 6만원대 갱시형은 3만원 5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는거 최증형 수수비도 이제는 수술보장도 5년 이후에 10% 100세까지 질병 수수비가 감액 없이 바로 보장이 가능한데요 질병 수수비 50만원 백내장 대장 백내장 대장 중 제외되게 좀 많아요 미래셋은 결론 다 합치면 300까지 300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제외 수수비도 250까지 자 저희 구독자님께서 일단은 그 뭐죠 상해수수비도 중복해서 가입한거 좀 올려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한번 시간 될 때 상해수수비도 중복 가입하는거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지금 150명 정도 들어오셨는데 1시간 이상에서 지칠 수도 있겠지만 스트레치 하세요 스트레치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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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 아직 좀 몇개 상품 남았습니다 네 자 유병자 병령 심사 대폭 완화가 됐어요 미래셋 대폭 완화된 심사 기준을 통해서 청약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수가득 예외질환 300개에서 74개가 더 연장이 됐구요 엔대 어 엔년 이내에 인수 가능한 예외질환도 경과기간이 단축이 세분화되서 심사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었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 제자리암도 모두 다 인수가 가능해요 네 그리고 엠케어 영세부터 건강보험이죠 암치료 업셀링이죠 감액 면책 없이 가입 즉시 평생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 재해장애 어 상위후위장애는 똑같은 얘기죠 100만부터 이제 최대 1억까지 암특정 네 여러가지 진단비 그리고 항암약물치료비 표적 세기조절 양성자 이 모두가 정액형으로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보험료 3만원대로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거 자 암특정치료비 최대 6억 5천 항암치료까지 그래서 정액형은 1억 5천 비령은 5억 합의 6억 5천까지 그리고 영세부터 질병보장도 수수료 2번 수족구까지 모두 다 가입이 돼요 그래서 재해장애 내열과 허위성 2번비 수수비 수족구도 50만원 수족구가 아까 어디가 되었죠 훈구세명 훈구세명도 50만원 이건 중복가입이 되기 때문에 합산 100만원까지 수족구 나올 수가 있겠네요 보험료 4만원대에 이 모든거 넣는다면 어린이 보험치고 그리 보험료가 비싼건 아니에요 가입안도 한시적 확대가 운영이 됐죠 수족구 진단비도 5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뭐 2천원 내외입니다 영세부터 건강한 때까지 질병후유장애도 5천만원까지 아까 삼성생명은 8천까지 가입이 된다고 했죠 준비중인 플랜 황금률도 보시면 매우 저렴하게 질병후유장애 5천만원 아직 질병후유장애 어린이는 솔직히 질병후유장애 가입할 필요 없어 상해후유장애 저렴하게 가입하지 질병후유장애는 아 이거는 에바참치 에바참치 이건 보험회사만 좋게 해주는 꼴입니다 이거는 가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40세 50세 60세 거의 뭐 200% 황금률 높네요 그죠 황금률은 근데 5세가 가입해서 침입되면 65년 후인데 와 이거 부동산도 한 집값이 한 4배 5배 올릴텐데 290% 이게 존나 모르겠어요 자 헤리티지 종신보험이죠 그냥 보험료 저렴한거 종신보험은 뭐 납입면제랑 보험료 저렴한거 이것만 보면 돼요 보험료만 나머지 뭐 부가적인 기능은 솔직히 큰 의미 없습니다 네 의미 없어요 헤리티지 네 헤리포터도 아니고 고혈압 당뇨 이거는 뭐 다 가입이 되죠 종신보험 다 가입 유병자보험에 다 가입이 돼요 웬만한거 네 사망보장보험 가격이 경쟁력이다 네 보험료 어 종신보험은 미래셋은 보험료는 비싸지만 전기보험은 업계에서 가장 저렴해요 그건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전기보험은 미래셋이 가장 가장 저렴하다 하노 하노 고 tie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